조강불념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으로 읽는 중국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건은 조강불념입니다. 찌개미조, 쌀껴강, 안이불, 시들념, 조강불념입니다. 사기 배기열전에 나오는 말로 조강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공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육아철학을 설파하던 공자님은 현실정치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시리에 빠져 고향인 곡부에 돌아가서 후학양성에 힘을 쏟게 됩니다. 공자님은 유교 무류라 하여 제자를 받는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과 신분을 가진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이후의 진로도 매우 이체로웠습니다. 70여 제자 중 공자님이 가장 칭찬한 제자는 안연이었죠. 오직 안연만이 호학이라 하여 학문이 좋다며 칭찬하였지만 불행히도 그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마도 학문에 몰두하다 보니 생활을 돌볼 결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마천은 그의 집이 항상 비어있었다 라며 가난한 삶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이 바로 조강불념입니다. 조강은 말 그대로 찌개미와 쌀결을 말하는데 술을 빚거나 쌀을 정제하고 난 뒤에 찌꺼기를 말하죠. 즉 필요한 부분은 얻고 버리는 부분입니다. 70년대만 해도 먹을 곡식이 없는 집에서는 양조장에 가서 버리는 이 조강을 가져다가 식구들에게 나누어 먹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조는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도 이런 친구들을 혼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불염이라 했으니 실증내지 않았다. 혹은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흔하고 값어치 없는 먹거리조차 없어서 아녀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조강불염이란 말은 큰 건지 없어 굶어 죽은 훌륭한 학자의 삶을 조명한 말입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하늘이 일찍 데려간다는 속설처럼 아녀는 요절했고 조강은 훗날 고생이라는 말로 다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조강지처입니다. 고생한 시기를 같이 보낸 아내를 조강지처라 하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잘되는 남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같이 보낸 고생의 시간은 그 어려움을 이긴 뒤 오랫동안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조강지처만 있겠습니까? 조강지우도 있고 조강지물도 있을 것입니다. 세건만을 좋아하는 시대에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준 아날로그식 물건들이 더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아날로그식 물건들 아날로그식 물건들 아날로그식 물건들을 거여 아날로그식 물건들이 더 그리워지는